안 더울 때 하고 좋네요 이 시간이 예예 보통 1시부터 낚시를 시작한다고 하면 5시 남짓이면 해뜨죠 거기서부터 해뜨고 6시 반 7시까지가 가장 비딩이죠 요즘에 야간이 조항이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야간 낚시를 많이 가시는데 군산권에서 타면 새벽 3시까지 하는게 조금 아쉽죠 거슬리님 격보나 군산에서 문화하실 때 스커트 말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나요 글쎄요 이것저것 많이 다르시지 않나 저는 쉬림프 웜 썬베이트 곰바웜 그것도 다뤄보고 지금은 타이로와 스커트 스커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피싱 랩피쉬 집어든 LED 그거 하나 달았고 스커트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의 경우는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어요 야야야 야 야 인마 이마 아 갈매기 잡았어 아 야야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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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식구 손가락 있네 그거 아 채비가 하늘을 날라갈 뻔 했잖아 갈매기 잡았어 갈매기 자 저도 2마루 오호 이야 사이즈 괜찮죠 괜찮아요 이야 씨 괜찮죠 자자자자 괜찮죠 오 이대평님 격포 야간 문화 낚시가 있나요 격포 오션투 오호 야간과 주간이 절반반이죠 이야 싸 저도 1마리 이제 10마리째요 아 짜식 안잡힐라고 그냥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준수하죠 자자자자 자자 준수하죠 준수하죠 자 저도 이특 네 마리 아이고 작다 어? 다 물만 하잖아 이만하면 다 모여줘 자자자자 오 아 물을 너무 맛있었어 자식이 5마리째 5마리째 적다 어? 7마리가 확 나오네 이야 요건 살려줄게요 저거는 살려줘야돼 6개 어 이건 다물만하다 오우 이야 손맛쯤 있는데 자식 이런게 나와줘야지 저한테도 자자자자 되게 크진 않지만 불륭하죠 6개 6개 이 맛이거든 고기도 염도가 이상하니까 자 7개째 자 홍원왕 서천만 가더라도 요만한 나발이건 무조건 다 잡아야돼 거긴 쭈꾸미가 더 중요하니까 거긴 쭈꾸미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격포는 그게 아니죠 작은 녀석은 살려줘야돼 자 일곱개 뜯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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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놈이네 왜 이렇게 힘을 쏘 아무 쓴 있죠 자 자자자 8개 제가 해봤습니다 히트 더블 히트 저도 히트 어서 야 다리 하나 걸렸네 그래도 원거성형님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다리 하나 걸렸어도 쫄래쫄래 따라오네요 그죠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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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아싸 이렇게 뜯었어 뜯었어 야야 잡아봐 잡아봐 그렇지 잡아봐 오우 괜찮어 어차피 원고사 형님껀데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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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 10개 아 10개 어 사사님도 똑같이 두자리 하신 건가 바깥인데 바깥 야 여기 문어가 들어있네 이런데 또 어떻게 하셨 띄어라 얼마나 많이 찍어본 거예요 자치형님 삼촌 삼포 야간은 거진 주꾸미 사이즈더라고요 아 그래서 형님이 저길라 하셨구나 장원 어 씨 뛰었어 뛰었어 11개 2개 이야 잘 나온다 자 11개 이야 고성현이 후범벌 봤는데 이거 12개 왔어 유후 오 다 담을 사이즈야 자 12개 아 웃다가 까물어 칠뻔했어 진짜 아 웃다가 까물어 칠뻔했어 진짜 브룩스보다 더 쭈글쭈글 하시는 형님이 야 어떻게 울속에 계단식으로야 빠져지냐 야 어떻게 울속에 계단식으로야 빠져지냐 야 어떻게 울속에 계단식으로야 빠져지냐 também 아 그래서 샀어요 뭘까? 뜯었어 이야 뜯었어 으쌰 키로다 형수님 운정자리님 히트 자 자 14 요후 낚시 재밌네 이거 거성형님 행복하시겠어요 열다섯 아싸 요후 야 이거 죽지 않아? 뭐야 이거 이것도 한 6,700 되겠는데? 야 야 이거 대가리 맞췄어 대가리 맞췄어 대가리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이거 이거 좀 떨어져라 자 오늘 오션투어와 함께 하셨는데 아이고 끝까지 지켜봐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지 교환과 함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리 방생하고 열한 마리인데 자 보이시나요? 어 한망태기에 다 담았습니다 이야 무겁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